흔들나고 다음 일정이 아레반드 제가 들었는데 어디로 간다고요? 저 비팅하러 가는데요 뭐라고요? 콘서트 모드 비팅하러 가요 네, 빌보드 뮤직 업어즈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, 오프즈의 풍벌이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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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벌이랍니다 여러분, 퍼펙트 뮤직 대상의 한 번 BTS였습니다 스타일러! 감사합니다 자, 제1회 퍼펙트 뮤직 대상의 대상은 BTS 감탄소년단에게 돌아가고 있는 걸 다시 한 번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, 저희는 영상이 된 것인데요 저희는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, 퍼펙트 하십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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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요 한글자막 by 한효정